자 다음 가수를 소개합니다. 다음 가수님은 음주운전 안돼요. 빨개둥이로 연훈한테 인사드립니다. 가수는 이찬세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동영상이었습니다. 이찬세입니다. 친구야 내 친구야 니가 있어 난 늘 행복해 동영상 세상에 기대치 정말 정말 고마워 친구야 저인노나 친구야 보고싶다 친구야 우정으로 맺은 친구야 우리 한번 언제 만나 순간장하자 헌데를 하자 빨개둥이네 친구야 빨개둥이네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보고싶어 내가 왔단다 너무 뭔가 빠른 내 세월 전 만났다 건강하자 친구야 행복하자 친구야 생명할 때까지 우리 엄마 언제 만난 순간잔하자 선배를 하자 알게든 언니네 친구야 아린 노녀 친구야 보고싶어 친구야 우정으로 맺은 질투야 우리 한 번 언제 만나 술 한잔하자 선배를 하자 알게든 언니네 친구야 알게든 언니네 친구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